안녕하세요 아카필나스. 저는 호스파닛입니다. 오늘의 시간은 필리스 그라의 에피소드 22입니다. 갑시다! 하이, 카워즈! 필리스 카워즈! 왜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짠! 간절 아이돌로 고듬 나기 위해 피아리스 무엇을 도전하고 다니는 곱톱 그라! 난 MC 그라! 오늘의 도전은요. 짠! 짠! 오늘은 내가 이세계 요리사 게임 속 요리를 소환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메인 셰프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호스파닛? 제니퍼? 그렇잖아요. 모조 요리사를 들었습니다. 나와주세요! 제니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핫걸 윤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제가 왔습니다! 핫걸즈! 핫! 그거 알아요? 나무늬키에? 맞아요! 덥덥구라에 출연하지 못한 멤버! 웬건은 마지막! 마지막! 제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It's me! 그래서 오늘은 요리를 들어서 빌리스 쟌! 어머!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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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를 도와드릴 푸드 스타일리스트고요. 오늘 이 요리를 만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 레시피요? 요거대로만 만드시면 되고요. 정말 잘못될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반성이 이거 나오면 욕 먹겠다 싶을 때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근데 무슨 열이에요? 이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만드는 거야? 이거를 보고? 아, 여기서 진짜 소환하는 거네! 얼마나 똑같이 만들느냐가? 어, 다죠. 근데 이거 그냥 달달하게 만들고 당근... 그치? 잘 버물어서? 근데 당근랑 같이 해야 돼? 그치? 허니 캐럿이니까? 당근 공포증 있으세요? 아니, 굳이... 바로 어울릴 거 같지 않아? 나는 섞어 먹는 거 아니죠? 그 야채 향을 이제 같이 구워야 그게 좀 이렇게 스며들지 않을까? 맛있게? 뭔가 진짜 잘 만들어서 맛있게 먹고 싶어. 오늘의 도전! 곱도 없이 이 세 개월이 소환하기! 자, 제로가 다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뭐 없지 않아? 되게 뭔가 심플하다. 진짜 딱 이름 봤을 때 허니도 있고 캐럿도 있고 캐럿! 허니 그릴은 안 돼요? 에이! 캐럿이 있어야지! 아니, 싫어하지는 않은데 굳이! 굳이를 해서 맛이 풍부해지는데 풍성해지는 그런 깊은 맛인데 해볼까요? 오늘은 크라가 메인 셰프! 구워야 되잖아! 그릴이잖아, 그릴! 그릴! 그릴 하면 되는 거잖아, 굳이! 맞지? 아, 맞아요. 자, 오! 근데 이거 오! 와! 대대로네? 대대로네?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끈을 이렇게 아, 묶어서? 일단 잘라서 이 정도 이런 거 커지 않아! 잠시만, 좀 꼬인 거 같아. 그냥 하면 되는데 사실 왜 질지? 자, 자! 한 번 묶고 묶고 하고 괜찮아, 괜찮아! 비주얼이 나쁘지 않아 오, 괜찮은데? 야, 고기가 복근이 생기고 있어 카즈아 되고 있어 카즈아 되고 있어, 지금 카즈아야! 완전 꽉! 응, 뭔가 그렇지, 뭔가 완전 꽉! 해야 될 거 같아 오! 괜찮은 거 같은데? 뒤집어봐요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 거 같은데? 근데 왜 먹는 거야? 그러게요 그러게요 모양 유지 미션? 뭐야 유지 왠지 그럴 거 같아 조금 중요하지 오 Maria Ils lost ih PLEEPING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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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건 너무 작지 않아요? 작은 거는 윤진이가 먹어 오 좋은 생각이야 진짜 먹어? 이거 막 이렇게 먹어도 먹어봐 지금 지금 말이 아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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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먹어봐 I wonder if there is a move for their unforgiven performance 밥바랑 샐러드가 나뉘어 있어요 은채랑 지하랑 채원이가 왔다 갔다 왔는데 저랑 은채는 밥밥 그래서 완전 달라요 저희는 항상 김치찌개나 국토리단나 그런 한식을 시키는데 둘은 그릭 요거트? 맞아 표정이 벌써 보이는 뒤에서 뒤에서 보여 언니 이런 표정이지 첩첩 샐러드? 첩첩 샐러드? 근데 뭔가 김밥는 게 못살 풀리는 것 같은 느낌? 우리가 옆에서 약간 그냥 한식 먹고 있으면 오늘 그릭 그릭해서 너무 맛있겠다 이러면 약간 그릇 이렇게 풀어볼까? 이러면 약간 좀 있지? 뭐가? 그런 게 뭐야? 트레이팅도 어마어마해하고 좀 있지?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 막 샐러드에 막 엄청 물 수가 있는데 언니는 뭔가 사이드매닛이라고 잠시만요 왜? 샐러드 추워할 때 말해봐 어떻게 시키는지 매니저님은 얼마나 힘든지 한번 말해 어떻게 시켜 말해봐 원래는 안 그랬어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원래 뭘 시켰냐면 원래 나 이거 너무 억울해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항상 시켰거든요 이 한 가게에서 근데 리코타 치즈 샐러드를 없앤 거야 맞아 리코타 자체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 이제 뭘 먹으면서 살아?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나마 좀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메뉴를 찾았는데 말해봐 어떻게 시키는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말해봐 알겠어 단호박 두부 샐러드에 채소 추가 연진이 저에게 조혜예나의 기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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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살 추가 양파 추가 토마토 추가 근데 거기서 올리브, 양파 후레이크랑 옥수수 빼주세요 서떡으로 그렇게 보내요 얼마나 매니저님이 힘든지 알아? 그쵸? 아아아아 그쵸? 근데 최근에 잘 안 보냈을게요 미스레핀 매니저님 쉽지 않네 먹는 거에 진심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좀 더 있어보이는 레시피를 알려드리자면 바로 오븐에 넣어도 되는데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킨 다음에 표면을 바삭하게 만들어서 구우면 더 맛있을 거예요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 팬에 한번 같이 구울게요 네! 완전 바삭하게 돼지 껍데기처럼 맛있겠다 맛있겠다 조금만 더 이따가 올릴게요 네 근데 윤지이는 애니 좋아하잖아 애니에서 나온 음식 중에 먹고 싶었던 게 있어? 너무 많은데? 나도 딱 생각나는 거는 토토레에 나오는 벤또 도시락 도시락이랑 정원에서 직접 따서 야채 그 야채 오이가 왜 이렇게 아삭해 보이는지 나 진짜 그렇게 아삭한 옥수수수 옥수수수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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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그냥 옥수수일걸? 무슨 얘기인걸? 진짜 그런 전설 같은 거 소름 돋았어 오우수수 근데 뭔가 이래 있어 그런 얘기 오우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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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그림이에요 오우수 오우수수 오우수수 오우수 오우수 오우 Jadi요 정말 몇 번이나 끓여먹고 드셨는지 일주일에 두 번 제가 닭간말이 먹고 있는데 멤버들이 닭간말이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맞아 한 사람은 닭간말이 안 먹어요? 닭간말이 먹어본 적이 없잖아 없어! 왜 있는 줄도 몰랐어 난 그렇게 생각했다 언니가 닭간말이 했을 때 통닭말 하는 건가? 몰랐어 진짜? 응 일본에서는 한식이라고 하면 닭간말이나 닭갈비 생각해요 김치찌개나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래서 닭간말이 가게 갔을 때도 거의 일본이 밖에 없었어요 맛있겠다 나 좀 원해 우와 그나저나 얘도 좀 맛있어 보인다 근데 여기다 꿀 발라먹으면 단짠 단짠의 끝판왕이 되겠다 꿀이랑 버터를 조금 발라볼게요 꿀을 오호 오 엠이지 버터 갑니다 이래도 되는 거야? 대박인데 스트라구 fear 펜태 나왔어요? 괜찮아? 미쳤어? 오늘 촬영 끝 최근 버개 더 고개 제가 진짜 편식 심하거든요? 굉장히... 우리 팀 안에서 제일 편식 안 하는 편인데 이것도 가능할까? 버전! 이게 뭐야? 이게 SNS에 요즘 핫한 신상 핫도그거든? 먹어봐! 핫도그 좋아해요! 보통 핫도그 먹으면 우리 그때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핫도그 먹은 거 있잖아 그때 엄청 맛있었네 이게 무슨 맛일 것 같아? 냄새 맡아! 오! 맛있겠다! 진짜 킹받아! 언니 그럼 같이 먹어 나는 괜찮은데? 근데 마요네즈로 피하나?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해 그냥 먹어봐 뭐야? 뭐야? 오 소리! 오 소리! 진짜 태아! 오! 여왕이 돌아온다! Bennet's reaction 오이오? 왜요? 흠한 세라피무즈, 그 제품은 HIVE, SOURCE, 하지만 이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필터를 특히 윤진은 이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필터를 왜냐하면 항상 음식을 먹었을 때 그리고 뭔가 불구하고 항상 같은 필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그래서 이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필터를 추가할 수 있는 필터를 아... 어디 진짜 아파? 뭐야? 원래 좋아하는 편인데 중국은 안 돼 으아아아악 오케이, 갑니다. 소스를 근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걸까? 오, 레드 와인. 뭔가 많아. 굴소스랑 발사미. 뭔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함박스테이크 같은 거 만들 때는 사실 거기에다가 소스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육즙이랑 같이 소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남은 기름으로 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데 뭐, 진짜? 뭐, 어쩔 수 없어. 꿀도. 꿀? 와인튀김, 와인튀김. 나와, 나와, 나와. 사고, 사고. 사고, 사고. 마녀가 많아. 발사미 살짝. 굴소스. 괜찮은 거 같아. 뭔가 왠지 맛이 없을 것 같은 조합. 와인을 너무 많이 넣었나? 뭐가 더 필요할까요? 메인 셰프님. 싱거운데. 싱거운데. 멀리서 와인이랑. 맞아. 꿀이 뭔가. 여기 있어요. 뭔가. 멀리서. 그래서 뭔가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뭔가 있어. 멀리서. 아니, 시간을 좀 더. 이거 맞아? 언니, 그때 명언. 뭐? 시간만이 날 편이다. 아, 시간은 항상 내 편이다. 근데 둘이 MB 때가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덜 모르기. 나는 INTP고, 왠지는. INFJ. 피고제잖아. 맞아. 요행 그래서 간다. 뭐부터 준비를 해? 오, they added some unforgiven. 며칠 가는지, 날씨가 어떤지. 날씨? 따져야 짐을 쌓을 수가 있어. 공간도 잘 활용해서 효율 있게. 살 것까지 다 고려해서 짐을 쌓아야 하나 보니까.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다 가져가면 되잖아. 그냥 채우면 다 다른 거. 작은 거 사면 되잖아. 근데 식당 가고 싶다 이런 것도 다 찾잖아. 그래서 우리 그때 태국에서 밥 뭐 먹을지 정할 때. 내가 단독에 다 보내놨잖아. 골라보라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그래서 우리 결국 룸서비스 먹었잖아요. 가서 물어봐 주잖아. 여기서 주변에 맛있는 집 있나요? 만약에 일정을 짠다면. 잠시만. 몇 시에 일어나는지 정해야 돼? 어. 나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냥 일어나는 시간에 가면 안 돼? 안 돼. 그럼 너무 아깝잖아. 늦어도 8시에 일어나서. 조식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산책하고 등산을 해. 등산. 모닝 그 뷰를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 그리고 이제 식당을 찾아서. 좀 현지인 바이브로. 요럴깔. 한 4시쯤에 저녁 먹기 전에. 막 야시당 돌아다니면서. 좀 그럼 쇼핑을 하고. 그 다음에 저녁을 먹어. 저녁 먹고 나서 한 7시, 8시쯤에. 후퇴 들어오기 전에 마사지를 봐봐. 아르모 마사지면 이제 다 끈적해지겠지. 하고 씻고. 이제 누워서. 이제 좀 쉬면서. 하는 거지.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되겠네. 제가 한 번. 아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들어보자. 한 뭐. 10시에 일어났다. 아 10시에 일어났다. 근데 이미 아침 저식은. 10시에 거의 끝나. 아. 다시 잡아볼까. 이따 다시 자? 이따 다시 자고. 배고파서 일어나서. 아냐. 맛있는 가게 있으면. 걸어다니면서. 먹어보고. 카페에서 좀 앉아보고. 다 보고 왜? 뽑아야 알 거야. 아 그치 그치. 아니 그렇게 계획을 해놨자. 어차피 그렇게 안 해. 문제는 이게 맞아. 근데 우리 팀은 유일한 제이거든요. 오히려 좋아요. 나도 오히려 좋아. 서로가 계획대로 안 되니까. 부딪힐 것 같아. 부딪히고 그런데. 우리는 어 그래 그래. 그렇게 하자. 맞아. 행복한 제이입니다. 제이랑 피는 잘 맞는 것 같아. 어떡해. 당근을 이제 넣어야 해. 일단 이걸 꺼내고. 와 잠시만. 원짱. 와. 괜찮은데? 그치. 일단. 당근을. 야 잠시만. 근데 이게 로즈메리 이거 올리기 잘했다. 우리가 이걸 만들었다고? 근데 이거 소스 풀리고 싶지 않은데. 약간 소스 뿌리다가 망한 것 같아. 소스를 마지막에 뿌리는 거야. 아니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어. 야채도 조금 양념을 해야 되니까. 그치 더? 응. 황금이네 황금. 와. 칼로리 대박.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야. 향 대박인데? 우아. 맛있어 줘라. 맛있어 줘라. 맛있어 줘라. 자 이제 거의 넣었으니까. 좀. 쉴까요? 조금 쉴까요? 근데 원래 게임 잘하잖아요. 우리 중에. 유일한. 유일한 게임. 게임을 요즘도 하는데. 어 어떤 거? 보여줄까? 폼 좀. 발휘해봐. 레츠 고. 이거 진짜 대박이다. 사진이 진짜 짱이다. 어 나 이 캐릭터 많이 본 적이 있어. 어 시작했다. образ genetically evolutionary math musk Genshin impact is a really good game it's decent the only annoying part is that you have to grind grind a lot in order to meet certain requirements to missions like you have to be at a certain level and i don't mind that as long as their story because i love story heavy games and i love the characters you know certain characters i really love them but i couldn't progress more because i had to wait till they update the game and unlock more areas more i guess story because this is a game that keeps going forever they keep on adding story elements to it and i can't wait that much you know so like after a while after like after like 50 hours i was like okay i'm done i did most of the stuff that i could do uh i have to wait for more story content i'm not gonna do that and i started getting bored a little bit but like for 50 hours it's a really good game and it's free you know i didn't buy anything i didn't use any real money because i'm not someone that uses real money for a character but this episode she described seems to be promoting genshin impact a lot i'm not sure if this is an 사쿠라! 세이! 감사합니다! 법도 없이 이거 말했지만 재밌어! 이거 약간 쾌감 쪘는데? 진짜 쾌감 쪘어 지금 대박! 원씬 윤진씨 나오잖아요 맞아요! 원씬 윤진 안녕 나 윤진이야 카츠하도 있는데 카츠하도 있어요 사쿠라는 언제 나와요? 사쿠라도 곧 나올까요? 사쿠라 괜찮지 않아? 감사합니다! 어! 마침! 됐어? 딱! 엔! 시간이 걸렸네 와우! 이야, 근데 비주얼 미쳤다! 대박! 와우! 괜찮은데, 비주얼? 비주얼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당근을 똑같이 해볼게요. 당근 작은 거 넣어주세요. 근데 이게 개수고 딱 맞아! 오, 진짜 딱 맞아! 진짜 딱 맞아! 고개도 다 됐어요? 이거 올려? 진짜 대박! 와, 잠시만! 비주얼 미친 것 같아. 음질이다. 스크츠에서 이거 갑자기 나오면 진짜 노래가 돼. 네? 이거 무슨 날이지? 소스? 소스? 소스 풀어야 되나? 어, 좀 굳었다. 잠시만, 중간에 소. 중간에 이렇게 하고, 내가 마지막에 파슬리를... 왜, 왜 이렇게 스테이크? 뭔가 잼인데? 소스가 아니라? 뭔가... 아니야, 조금 조금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바르면... 소스 때문에 약간 많은 느낌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몰라. 아직 모르는 거야, 언니? 조금 예쁘게 하면 예쁘지 않을 거야. 하고 이렇게 당근한테도 약간 조금... 당근한테도 살짝 뿌려주고... 시럽 같아. 진짜 이거 뿌리는 종까지는 진짜 좋았는데... 아, 진짜 너무 비주얼이 너무 괜찮을 거거든. 이게 갑자기 약간... 갑자기... 사회사건이 됐어. 갑자기... 근데 오늘 저녁은 이게... 근데 오늘 저녁은 이게... 소스가... 소스가... 이게 색깔하게... 색깔이... 색깔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반짝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효과! 이거, 이거 없으니까! 이거지! 이거! 이게 문제였구나! 집중!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뭐지? 무슨 맛이 없어? 뭔가 아쉬워. 뭐가 다른 거야? 뭐가 어디가 다른 걸까? Those green things? 아니, 이거 고기를 안 잘렸네. 아, 고기를 잘라? 고기를 잘라, 고기를 잘라! 이렇게 이렇게... 질짠! 이걸 고기를... 근데 안 익으면 어떡해. 이거 진짜 망하는 거지. 어? 괜찮지 않아? 이렇게 좀... 이거는 끝까지 하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디테일. 여기가 넌 먹다가 남긴 거야. ㅋㅋㅋㅋㅎㅎ 오.… 근데 나쁘지 않아. 아까보다는 아까보다는. 확대해서 조절 state super 조절한번... 잠시만요, 조절해. 따뜻하게, 따뜻하게. 아, 다시 맞아. 맞아요, 오케이. ㄴ, ㄴ, ㄴ... 먹어볼까요? 맛은 괜찮을 것 같아. 오 부드러워. 부드러워? 스테이크 약간 다르네. 맛이 되게 깊고 우리가 로즈메리로 했더니 그 향이 나. 그리고 그 꿀향도 난다? 어. 그러면 소스에 찍어먹어. 아니 괜찮은 것 같아. 찍어서 더 맛이... 나쁘지 않아? 뭐야? 시간보다 괜찮아? 약간 레스트로. 나쁘지 않아? 맛있어요! 성공했어? 응. 맛있어. 음! 맛있어? 당근을 안 먹으면 될 것 같아. 아니, 아니. 안 익었어. 이 향을 만지는 게 없어. 아니, 먹을 수 있지. 당근 정도야. 어, 맛있다. 어, 예비야? 먹었잖아. 그러나 당나무 좀 좋아하는 야채가 있다가. 나 알잖아. 감자. 아, 진짜. 감자 말고. 아, 쑥쥬. 그니까 자기 회원이 잘 안 하는 친구 좋아해요. 그냥 그 얀얀. 그냥 얀얀. 아, 저는 그렇게 살게야. 이런 야채들을 좋아해요. 이런 야채들을 좋아해요. 이런 어떤 소스를 뿌려서 나는 당근이야. 이런 친구들이 진짜 안 좋아하고. 아, 저는 그렇게 살게야. 이런 야채들을 좋아해요. 크기 따야 되니까. 디저트도 맛보여. 그니까, 아니, 아무거나 아무것도 Especiallyのは 아니지. 저거는 그 한 가지 질리자의 소스에 대한 소스가 Decide는 772%는 너무 만족하지 않은데 그래서 그니까, 이게 다른 여행인식을 이해하지 않는다 아니지. 이것도 사진 그대로 만드시면 돼요. 근데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것도 있어요? 많이 봤어. 보긴 했고. 이거 진짜 유명해요? 중간 대회? 아, 체육대회! 체육대회! 그러네! 특별한 날에 먹는 와가씨라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먹었어. 이 칸사이 쪽에는 약간 산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칸도 사쿠라마치인데 이것도 저는 만들 수 있어요. 분류나네. 말해봅시다. 일단 색깔을 색깔을 내야 돼요. 하고 하고 다 넣으면 되겠지? 응, 이거 가르는 다 넣으면 되겠지. 색깔은 뭐, 설땅이고 설땅이고 체육대회 안에서 살겠지? 좋네요. 좋네요. 봄이다. 봄이다! 오, 딱 괜찮다. 좋았습니다. 됐다. 됐다. 그럼 이제 올려볼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가요, 이렇게. 접시가 저만의. 어? 그러면 좀 해야 된다. 아, 그러면 조금 더 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언제 뒤집냐면 거품 올라올 때.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우와, 뒤집어봐. 테스트, 테스트. 동그랭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주먹밥처럼. 이 정도였니? 어, 어, 어. 비주얼이. 떨렸어. 아, 미안, 미안. No, don't say it. 한국에는 흩날리는 벚꽃을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소환을 이룬다고 하는데, 일본에도 그런 거 있어요? 응. 아, 진짜? 진짜 이루어져요? 에이. 그렇겠어? 에이. 언니는 미친 같은 거 잘 믿어? 왠지 안 믿을 것 같아. 아, 저거는 믿어. 사진 했던 것도 좋아해서. 아, 그러니까 언니 사주. 그런 거는 믿어. 저거 봐. 아, 근데 저는 엄마가 사진 좋아해서 초등학생부터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해외에 가야 된다고 나갔었어요. 근데 초등학생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 해외에 갈 일이 없을 때는 내 했는데? 없을 때 있어. 와우. 미국에서는 열한 지 11분이면 소원을 빌고 옆 사람 때리기. 뭐야, 그게? 왜? 촛불 같잖아. 미국에서 막 그래? 왜 옆 사람 때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러고 있더라고. 그럼 혼자. 안 때려, 자기를? 어? 충만하다. 어? 이 신이 나. I'm gonna cry today. 이런, 이거야? 이거잖아. 이거야? 이런 소리야. 드디어 조금. 많이 했는데. 오, 됐네, 됐네. 아까, 아, 이게 안쪽. 예, 안쪽, 안쪽. 하나밖에. 치우셨는데? 아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원래 치우셨었어. 이건 윤진이 있고. It's okay, 윤진. You are still practicing. You can tell which one Sakura made and which one... 양자구! 퐁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진짜. 진짜, 꾸런이가 몇 명, 몇 명 명이야. 그러니까, 너무 예쁘게 피워가지고. 좋아, 좋아. 우리가 만든 걸 이제 먹는다? 자, 따다란. 오, 과일! 과일 생겼어, 갑자기.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언니 냄새. 대박인 것 같아. 괜찮은데? 나 사진 찍을래. 좋아. 먹어볼까? 먹어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와, 진짜 미친 것 같아, 고기. 야, 괜찮다 이거. 고기 이거 완전 괜찮아.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왜 맛있어? 완전 맛있어요. 근데 왜 맛있는지 몰라서 만들 수가 없어. 왜 맛있어? 어쩌다가 맛있게 됐지? 왜? 근데 조금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긴 해. 그러니까 이거를 맛없게 만드는 게 또 이상한... 꿀이랑, 버터랑... 꿀이랑 버터랑... 야, 맛있다. 야, 벚꽃, 벚꽃 향이. 이건 맛있어요. 응, 엄청 맛있다. 아니, 어릴 때는 맛이 없었거든요. 지금 먹으니까 맛있어요. 엄청 은은해, 안 나. 올리제꾼 아내가. 소풍 갈 때, 어릴 때 이렇게 도시락 사서 가잖아. 어떤 거 넣었었어, 안 해? 나는 항상 과일이. 소풍은 여름에 많이 가잖아. 무조건 수박을 항상 먹었었어. 아니? 수박을 엄청 좋아해서. 완전? 응, 그래서 거기서 완전 프레시하게 먹어. 나는 계란말이. 계란말이? 원이 길이. 체세지? 음... 그걸 문어처럼 이렇게... 뭔지 알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진짜? 어, 대박. 어떻게든 그렇게 하는구나. 멤버 마지막으로 와주. 응. 이게 연장표 하나. 아, 제가? 네. 아, 제가? 어, 좋아요. 윤진은 없어요. 없어요, 윤진이. 윤진이 없어요. 윤진아, 보고 있어? 윤진이는 진짜 르세라빔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아. 항상 에너지 있게, 밝게,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 에니 같이 보자. 이제 윤진이가 르세라빔 마지막 멤버로 출연 데러 왔잖아. 맞아요. 어땠어요? 겁도 없구나. 이렇게 요리도 하고 언니랑 소풍놀이도 나오고 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다행이다. 진짜. 다음에 나올 때는 무선가 해야죠. 아니, 사람이 쉽게 하면 안 돼요. 좀 더 자극적인 걸 해야 또 사람이 선정할 수 있어요. 그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은채 씨. 다음에 진짜 다른 거. 은채 씨랑 같이. 다시 도전하는 걸로 저리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겠네요. 오늘의 도전은 완료! hopefully they continue this show and we get like, not just one member, but two members come in. Maybe all of them at the same time and they do something crazy like a special Feel This Girl episode, that would be really fun. I had a dream yesterday that actually Yuenjin commented under one of my videos. And yeah, I just told her I want to be friends with you. I love Yuenjin, Yuenjin has such a friendly personality and the way she replies to people over on rivers and she's such a nice human being you know and you know i love her solo songs and actually like i does not equal doll is one of my favorite songs this year and i think she's performing as a soloist on something rivers rivers i don't know like i saw today actually rivers talk rivers something else like there was that lineup and i saw the seraphim's name but like a day before there's also like hacheonjin so i'm not sure what that about you guys can tell me and there's was also like txc and others but anyway guys thank you guys watching i'll see you guys next time